1차 항체 검사 결과인 항체 보유율이 다른 나라 사례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K-방역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검사 자료가 지나치게 오염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을 갖췄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날 3055명 가운데서 1명 0.03%만 항체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항체 검사는 전체 인구 가운데 어느 정도가 항체 보유자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2차 항체 검사 결과입니다. 9월 14일에 발표된 2차 검사 결과는 많은 사람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항체 보유율이 0.07%였습니다. 조사에 응한 1,440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0.07%만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본 수가 너무 작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름째 감염 경로가 불명 환자 수가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 수가 이 정도로 많다면 당연히 감염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비율이 20%가 넘는 사람들이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곧바로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것인데 오히려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는 감염자 수가 적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국제 비교에서 턱없이 낮은 항체 보유율입니다. 뉴욕의 경우에 14.9% 런던의 경우에 17% 중국 우한에 3% 스웨덴 스토콜룸에 7.3% 일본 도쿄는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만 유별나게 항체 보유율이 낮은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정부가 K-방역의 효과를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항체 보유율을 낮추지는 않는가 그런 의문문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2차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를 하기 위한 시점은 9월 10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 10분이었습니다. 발표 10분 전에 돈 연일을 토요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또 월요일로 이렇게 연기하게 됩니다. 어떤 경위로 연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설명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병관리청이 관계기관 등과의 회비를 거쳐서 항체 조사에 대한 스크린 작업을 진행한 다음 발표하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다음은 항체 검사가 갖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무엇보다도 항체 보유자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일은 방역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리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항체 보유자가 많은 상태라면 검사자 수를 늘리기만 하면 늘릴수록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항체 보유자 수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는 특정 집단이 특정 그룹이 코로나 재유행의 재학산의 원인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2차 항체 검사 결과 지나치게 낮은 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의문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정부가 K-방역의 효과를 중요하게 이겨서 항체 보유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려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의문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문문은 항체 보유율을 낮추어서 코로나 방역을 지금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것, 시위나 지폐를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의문문입니다. 이 같은 의문문은 윤희숙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드러낸 의견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윤희숙 국회의원의 주장 가운데 핵심 주장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신뢰할 만해야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검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 동품입니다. 여전히 정부가 검사자 수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입니다. 요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25% 이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2차 항체 보유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역당국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못 적었는지 샘플 수가 작아서 일반하기 어렵다는 사족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샘플을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을 뿐만 아니고 지난 7월 초 1차 항체 검사 결과 발표 때도 정확하게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역시 복지부 관계자는 항체 보유율이 사실상 0인 것을 성공적 방역 때문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앞으로는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한 발 뺐습니다. 그러니까 항체 보유율을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K-방역이 역사상 유려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다. 이와 같은 그런 성과물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첫 번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개소에서 같은 종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덫에 사람들이 빠져 있지 않는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나 합리적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거죠. 첫 단추를 정직으로 꿰면 다음에 계속 정직이 나오지만 첫 단추를 거짓으로 꿰으면 다음에는 계속 거짓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유 같은 것은 질병에 맞서서 방역당국을 폄하자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건설적 제한으로 내놓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신뢰할 만한 방역은 정치적 의도를 방역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방역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방역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방역에 관한 통계나 방역에 대한 그런 결과물을 조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자 수를 비롯한 모든 통계를 밝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자 수를 확진자 수와 함께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에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8.25 광화문 집회를 실컷 때려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광화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복기를 거쳐서 사망주수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확진자 수와 급속이 있는 것은 검사자 수를 3만 명대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사자 수를 1만 명대로 줄이니까 확진자 수와 다시 줄어듭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하고 그 다음에 곧 있는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대비해서 또 일정 시간부터는 또 급속하게 재학산 운운하면서 검사자 수를 늘려가지고 확진자 수를 다시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벌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대규모 표본 집단을 1만 명 이상으로 해서 항체 보유자 수, 얼마나 국민들 가운데서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대규모의 항체 검사를 민간과 함께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2%가 될지 3%가 될지 5%가 될지 7%가 될지를 객관적으로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왜 질병관리청은 계속해서 넣어두느냐에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방역의 전반적인 방향을 재검토하고 재설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체 보유자 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고 그것은 항체 검사를 대규모로 실시하는 겁니다. 7월부터 줄곧 그와 같은 요구가 있을불구하고 왜 그것을 계속 미루느냐에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한국의 방역이 정치 방역이 되고 있지 않는가 아무래도 정부가 K-방역 성과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K-방역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항체 보유율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 항체 보유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고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항체 보유율을 근거로 해서 시위나 지폐를 봉쇄하거나 차단하는 것에 악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항체 보유율이 높으면 그만큼 지폐나 시위나 이런 부분을 제어하거나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명분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체 보유율이 낮으면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위하면 금세 퍼져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로서 추론을 해보면 정부가 항체 보유율, 인구 전체에서 감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숫자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뭘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강한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역당국이나 정부당국은 항체 보유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맹맥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대규모로 항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